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보여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드디어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이 사실 많이 힘들어 한 해였잖아요 여러분들도 2021년에는 더 밝은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꼭 빌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했던 해였는데요 올해만큼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펴질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일보다도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마음껏 즐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2021년에 정말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 가득하고 정말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2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드디어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2020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거를 감내해야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픈 시간들을 좀 뒤로 하고 2021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한 번 더 행복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저도 물론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21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이 가고 너무 지겨웠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021년 새해 첫 선물은 뭔지 아시죠? 여러분 뭔지 아시죠? 바로 1월 22일 1월 22일! 바로 1월 22일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로 바로 너 시즌 3로 범인은 바로 너 시즌 3로 너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날 만큼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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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